와우 어때요 여러분? 귀여워요 어 나쁘지 않은데요?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발 못 피웠어 너무 신나게 춤춰 이 버전에서 좋은 것 같아 너무 가슴 끓는 그런 느낌이야 왜 그러지죠? 왜그래? 왜왜왜 무슨 일이야 왜왜 무슨 일이야? 그럼 다 앉으세요 아 오케이 그래? 오케이 접수 여러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신나네 편하고 좋다고요 닮아서 올려놔 재밌었어요 네 네 대박 진짜 재밌었고 오늘 생일날 메리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잊을 수 없이 행복한 행복한 하루였는데 진짜 여러분 맨날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우리 같이 터치는 메리랑 몸을 흔들게 돼봐야 알았죠?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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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깜찍하게 잘못을 입고 와봤는데요 짱콩콩 때 펜사도 생각나고 그렇네요 아 벌써 우리 2주나 했어 2주 한 거 같죠? 2주나 했어? 진짜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빠를 거 같아 그쵸 남은 시간동안도 자주 보고 싶다 네 한 번씩 하시는데 아 네 이제 시작이니까 다 같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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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 해줄 줄 몰랐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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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저희 딸하고 이렇게 잠옷도 입어주고 너무 고마워요 맛있다 이렇게 같이 맞춰 입는 거 너무 좋아 사람들이 여러분 고마워요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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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해마를 할게요 여러분 네 나의 눈치만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어 진짜 매번 이렇게 추억이 쌓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재밌고 어 너무 고마워요 메리들 어 오늘도 진짜 정말 잘못 입고 오고 싶은 거 우리 아이디어예요 우리 아이디어 좋죠? 우우 다음엔 또 어떤 거 하고 싶은지 가끔 가끔 말해줘요 그럼 저희가 한번 어 고민해서 할 수 있을지 골라볼게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 쥐도 정말 재밌어 보인다 네 야 들어줘 아버지 매니저 고마워요 I love you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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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지금까지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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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들어 먹어 밥먹을 사람한테 밥먹고 나 밥 먹을 거야 아직 고마워까지 나온 것 같아 별로 너무 불쾌요 감기조심 고간 가고싶어 고간 가고싶어 미행에다가 조심 고간 가고싶어 고마워 화이팅 조심하라요 차 끊기기 전에 알았지 고마워요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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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귀여워 귀여워 길나루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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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고마워요 병호엄마 병호야 병호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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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삐 간다! 안녕! 하트하트! 생일 축하해! 사랑니 고마워! 고마워!